오늘 저희는 매우 잘 아는 말씀에 도달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오 찾으라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이 너무 이 말씀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막연히 그냥 바라고 찾고 어떤 신에게 당신들의 소원을 아뢰라 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많은 철학자들과 또 많은 세상의 지식인들이 우리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민중들이 뭔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신에게 요청하는 하나의 그런 행위로 우리 종교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의 예수님의 한 편의 설교를 좀 잘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고대의 히라베 세 명의 중요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유리피데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들어보셨죠? 이 세 작가들은 전부 다 비극 작가들이에요 왜 과연 사람들은 인생을 표현하는 문학 작품을 대부분 비극으로 썼을까? 라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바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 피조물이 무엇인가 결핍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핍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만 우리가 존재적인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채로 창조주의 복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문제는 우리가 창조주의 복이 없기 때문에 항상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런 결핍이 우리의 비극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이죠 저희들이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부족함이 더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 그런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은 채워질 것들을 마음에서 원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세 가지 큰 시도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노력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합니다 뭔가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정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면 가정을 더 아름답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하면 더 노력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탐욕이에요 욕심을 부려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을지라도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다 인류 역사는 쉽게 말하면 제국의 역사예요 항상 어떤 커다란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요즘에 우리 성경 관통 시간에 목요일 날 배우고 있는데 결국 성경의 역사도 제국의 역사예요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거기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제국의 역사는 바로 우리들이 얼마나 탐욕적인가를 보여주죠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서 대기업이 얼마나 탐욕적인가 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을 부리는지 월가의 문제를 통해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함을 채우려고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노력도 우리의 탐욕도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제 바람 즉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노력 많이 해보셨죠?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런 노력으로 본인이 얻고자 하는 걸 얻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얻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어떤 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대학에 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못 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가정을 이룬 분도 있고 이루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그것이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던 부족한 것으로 판명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도 여러분은 그 안에서 허무함을 느끼실 거고 여러분이 노력한 것을 얻지 못한다면 계속 좌절감에 시달리실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늘 부족합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있고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행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탐욕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 걸 빼앗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합시다 끊임없이 아마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욕심내서 더 높은 위치를 빼앗고 나면 끊임없이 신이 주는 양심의 형벌 속에서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탐욕은 불이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바라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바램들로 수많은 종교 현상들을 만들어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결핍을 채우려고 시도하는 노력과 탐욕과 바람과는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해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 즉 우리의 노력과 탐욕과 우리의 바람들이 헛되고 불이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반드시 그 결실을 맺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보통 샤머니즘 신앙에서는 우리의 정성 우리가 그 종교에 몰입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그 결과를 인과관계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절하고 얼마나 몸을 정갈하게 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부적을 썼느냐에 그 효력을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구하는 행위 자체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왜 주어지냐면 그것을 이루실 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9절에서 11절 예수님의 그 다음 논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죠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면 이 말씀의 논리적 인과관계가 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노력은 우리의 능력과 관계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 인정하시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은 불이합니다 여러분의 탐욕이 이루어지면 누군가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계신다면 그런 현상을 계속 두고 보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헛된 바람은 공중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우승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월드컵에 우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굉장히 허망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나도 간절히 될 거라는 생각을 이를테면 600계단을 오르면서 한계단 오르고 기도하고 한계단 오르고 기도하고 좀 그러면 왠지 여기서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할 때보다는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이 내 안에 들 것 같아요 그러나 오직 그것은 내 심리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때입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를 낳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희생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냉장고 열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던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 어때요? 이건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다 그러면 왠지 안 먹게 되고 그렇죠? 그걸 우리 애들이 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셔야 주로 그걸 아니까 효도할 가능성이 없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때로는 책망할 때 때로는 그 자녀들을 안아줄 때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먹일 때 가급적이면 저는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자녀들이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그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고백하는 것이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 그렇게 자녀에게 허락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건지 알았는데 나의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지혜는 부족했을지라도 그 마음만은 진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정말 주어야 할 것은 주지 못하고 정말 주지 말아야 될 것은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간절하게 자녀를 사랑하지만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우리 여기 많은 남자분들이 계신데 우리 여러분 아내가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고 두 시간 출타를 했다 주로 우리 남자들 어떻게 되나요? 그림이 그려지죠? 그 아이에게 일단 휴대폰 어디였어요? 휴대폰, 휴대폰 그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동영상 틀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옆에서 잡니다 10분이 지나기 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게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뭐 할 때는 몇 시간을 견디던 체력이 10분 안에 바닥나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경험합니다 참 우리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탐욕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보시죠 좋은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십니다 즉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주지 말아야 하실지 완전히 아십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들어주셨으면 저는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그걸 들어주셨으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고 지금도 살아갈지도 몰라요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없이도 촉촉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촉촉 이루어지는데 과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몇몇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만 봐도 하나님 대단히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저에게 관철시키셨어요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제가 거부해도 그 뜻을 관철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합니다 그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십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능력하고 지혜로우십니다 무능력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때로는 완악한 인간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사회의 완악한 현실을 바꾸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항상 미래의 소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여러분의 미래에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심을 통해서까지도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거죠 왜? 나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면 들으심으로 내 미래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내 기도를 지금 현재 듣지 않으신다면 듣지 않으심으로 내 미래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래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바람과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차이는 뭐냐 주실 분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됩니다 즉 저기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인격을 가공해서 이럴 거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이 종종 아주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은 우리는 상대방의 인격과 그 상대방의 성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막연히 그 사람이 나에게 최선의 것을 줄 것이다 나를 만족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막연히 내가 뭘 바래도 그걸 다 들어주시는 분일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두 번째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인가 그리고 나는 그분이 왜 만드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순리대로 내가 살아가는 실천적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여러분을 온전히 만족시키실 수 있고 그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요 밖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막 힘든 일을 겪어요 때로는 누가 괴롭혀요 누군가가 어린이집에서 때렸어요 자 그 아이가 언제 위로를 받죠? 엄마 아빠가 괜찮다고 하고 야 누가 너를 괴롭혀? 아빠가 있는데 그리고 걔가 키 작다고 놀렸어요 네가 무슨 너 앞으로 키 엄청 클 거야 아빠 봐봐 크잖아 여러분 이때에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은 부모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정체성의 근원이 부모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확고하게 서 있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정체성을 그분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을 심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악을 방조하시는 거 아닌가 이건 모든 인류 역사에 계속된 신학적 주제였어요 하나님은 과연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밝히셨고 인류의 역사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확실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아까 전에 이루어주실 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우리가 용왕신에게 파도를 잔잔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고사를 지낸다고 해서 바다에 항해나간 사람들이 두렵지 않고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막연한 바람은 우리에게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통치하셨고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고 앞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실 그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 그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오늘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실존 방식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이 기도하는 실존 방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핍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열됐어요 거기에는 에녹의 이야기가 있고 노아의 이야기가 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고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라면 결정하지 않았을 결정들을 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라면 왜 고생스럽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겠습니까? 일반적이라면 내가 입만 닫고 조용히 있으면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의 권세를 누릴 수 있었는데 왜 자기가 커밍아웃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과정에 대한 신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했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온 세상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계획에 순종한 거죠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니까 내가 그 계획의 일부가 되어야겠다는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즉 순종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순종하기 전에 뭐가 가능하냐면 신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순종이 됩니다 아직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다고요? 순종하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분을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자비심이 넘쳐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걸 믿으시잖아요 왜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늙었다고요? 지금까지 별거 아니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놀랍게 하실 겁니다 그 계획은 막연해서는 안 되고요 뭐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서 기초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불행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불순종에 대해서 자책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에 대해서 훈련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드렸을까? 우린 자꾸 감정이입을 합니다 아우 내 새끼를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뭔가 분명한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을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갈 수 있었던 거지 아이고 이 자식 뭐 드리지 뭐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자식을 봤다면 절대 못 드리죠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뭔가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거지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사실 물질에 대해서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우셨거든요 제가 이 경험이 없었다면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담대함이 있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사님 그 어린 나이에 강남에 개척할 생각을 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못 했죠 그리고 저도 돈에 집중하니까 내 마음이 벌써 경기도에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여러분들과 관계하여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신뢰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창조주요 통치자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질 것을 늘 기대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미래에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는 걸 늘 생각합니다 그것이 근심 걱정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상황을 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 미래 전망 좋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신뢰해서 미래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 권력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자기 미래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을 거예요 왜? 이제 점점 권세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퇴임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그런 걱정 좀 하실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서는 절대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데 그리고 이 주님은 우리보다 능력 있으시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악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주실 것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 속에서 이제 오늘의 가장 마지막 말씀에 대한 실천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황금유리라고 부르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오 선지자니라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을 때 기분이 좋았지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분이 나에게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참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졌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참 노력하는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데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 가서 아이들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 누가 되게 이렇게 기분 좋고 또 만나고 싶었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돈 준 사람이에요 돈 준 사람만 기억이 나고 돈 준 삼촌은 좋은 삼촌이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을 주려고 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남이 나에게 그렇게 해줬을 때 내가 기분 좋았는데 똑같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놈이 그놈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면 딸라고 한국이면 원인데 같을 거라고 봐요 가급적이면 그 아이에게 작은 거라도 그죠? 만화 사주고 작은 거라도 주면 좋은 삼촌 이렇게 딱 기억이 나면 좋은 삼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거 있잖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해줬을 때 좋은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야 좋은 건데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게 아마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로마 황제가 이 말씀을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황금으로 벽에다가 새겼어요 그래서 이게 그다음부터 골든 로우 황금률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황금률 우리 성경책에도 보면 그럴싸하게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다 쓰기 좋은 말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건 이게 바로 구약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아까 우리 자녀를 비유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께서 또 채우신다고 믿어야 나는 그것을 친구에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의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나를 더 복주신다는 걸 믿어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게 가능하지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나만 손해본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합니까? 오늘 1부 예배 들이신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왜? 현대인들이 얼마나 저녁형 인간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힘들죠 그러나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우리 2부 예배보다 늦는 사람도 훨씬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정시에 와요 정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회의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가서 저렇게 봉사하는 것이 나만 손해보는 거다 이런 생각하면 그거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복된 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다른 가정, 다른 자녀들을 돌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 돌본다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희하고 시간이나 돈을 쓰신 적 거의 없어요 내가 아버지가 아프실 때 참 마음이 아팠던 거는 아버지랑 어디 가서 식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두 가지가 다 없어서 가능했어요 시간과 물질 다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그냥 독립군의 자식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엄청난 희생정신이 있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사랑이 있고 절대 아니에요 저는 날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정말 내 마음이 오주의 마법사에 있는 깡통처럼 내 마음이 고장난 거 아닌가 없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날마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그거 그게 저를 좀 움직이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 황금률의 실천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조금 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전에 여러분이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실천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지는 우리의 실천은 습관에 근거한 것일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